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독소는 발음이 비슷한 톡소로 읽을 수 있습니다. 톡소는 신맛, 다시 말해서 포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포도상구균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균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상구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에서 조리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조리하시길 바랍니다. 실기에서도 제출한 음식이 충분히 익혀 있지 않으면 감점이거나 실격이 되니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한글자막 by 한효정